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상철 교수는 정치학자면서 또 법학자시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내놓았던 통합정보안을 선대위에서 기획하고 자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민주당 선대위의 정치혁신특보단장 맡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보니까 깊숙이 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정치혁신특보단입니까? 정치개혁특보단입니까?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을 처음에 설정을 할 때 개헌이라든가 이런 정치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행정 중에서 특히 정부 조직,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인수위원회 같은 거에 대한 전문가분들, 또 이거와 관련돼서 아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언론인들, 이런 전문가분들이 상당수 모여 계시고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통합정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화 좀 꺼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하다 논의라는 과정에서 통합정부라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아주 가장 중요한 지금 아젠다랄까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경선이 작년에 치열하게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8월부터 그 당시 정치행정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자문기구에. 이원장을 제가 맡아줬었는데 거기서 통합정부론을 논의를 했던 것이 지금 마침 정권교체론하고 맞다트려서 상당히 힘을 좀 발휘하고 있었고 그게 안철수 전 후보하고도 관련이 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따라서 통합정부론에 대해서도 약간 논쟁을 더 해야 될 내용을 좀 더 보충하고 사실 통합정부의안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민주당 선거 과정에서 계속 열세로 밀리다가 이 프레임이 나오면서 우세로 돌아선 결과들이 꽤 나왔거든요. 그만큼 선거판을 흔들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사실 오늘 모시기로 약속한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이런 안이 나와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까 궁금해서 사실 좀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좀 자세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광고를 좀 들어야 되거든요. 광고 듣고 얘기 나눠보죠. 오늘 1번지에서 만난 사람 이재명 후보의 정치개혁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정부안을 선대위에서 기획하고 자문하신 분입니다. 정치학자 박상철 교수 모셨습니다. 지금 통합정부안 통합정부론 정치개혁 이런 부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약간 당황을 좀 했는데요.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완주를 한다는 피력을 하고 또 다당제를 정치의 소신으로 갖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정부하고도 정치적으로 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 파트너라기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보고 지켜봤는데 갑작스럽게 완주를 접고 또 합당까지 시도를 해버리니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도 지금 많이 당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윤석열 후보 측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결속을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도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정치인으로서는 약간은 좀 예상치 못한 엉뚱한 그것도 어저께 토론회까지 끝나고 나서 했던 것은 상당히 좀 약간 뭔가 좀 제가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배신감 같은 걸 좀 느낍니다. 지금 변해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요.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후보 지집했던 표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한테 더 많이 가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된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또 맞을 수 있는 것이 결렬 선언을 하고 나서 많은 표는 윤석열 후보한테 가기도 하고 또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최대 결집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안철수 후보를 끝까지 지지하거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글쎄요. 단일화 결렬했으면 정치적 결정을 이재명으로 할까 안 할까라고 망설이는 사람이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를 지지층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오늘 단일화 결정에서 상당 부분은 또 오히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빠진다면 투표를 그래서 내가 투표를 참여한다면 이재명 후보로 갈 사람도 저는 꽤 된다고 보죠. 교수님 고향이 순천이시죠. 지금 호남 지지가 어떨까 궁금한데 사실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전에 민주당 다른 후보 지지율보다 좀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70% 아래로 나온 게 많았는데 그래서 샤이 이재명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오히려 호남 지역 지지층의 결속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호남만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요. 제가 어제 그제 광주에서 통합정보론 가지고 세미나 간담회를 해서 발제를 하고 왔는데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동안에 사실 이재명 후보로 결집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다가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은 된다라는 분위기가 사실 맞긴 맞아요. 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조금 결집은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 방향을 확 급선에 하면서 여기 방송하러 오면서 오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은 그 결집도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래서 오후 3시, 2시부터 벌써 무슨 비상대회가 시내에서 열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단일화 결정은 호남 유권자한테는 엄청나게 이재명 후보로 결속되는 그런 현상을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참 안 계신 분한테 참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아침부터 미안한데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비전을 미리 말하고 그래서 지지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이번에는 다음에 또 기회가 간다. 저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특히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신리가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지만 명분이 너무 없단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미 방송 전에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 또 끝나고 나서 무슨 공개된 장소도 아닌 어떤 집에 가서 밤새 새벽에 합의를 보고 이런 과정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안철수 후보가 뭔가에 쫓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내일 해도 되고 하루라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협상이라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경선도 투표 여론조사를 하자까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접는 것 저는 이걸 접었다고 보지 단일화로 보지는 않거든요. 정말 현명한 윤석열 후보의 참모라면 이런 식의 단일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 자체도 굉장히 성급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내놓았던 정치개혁안 그리고 통합정보안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내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분명히 선거에서 역할을 할 거라도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진화된, 진보된 이재명 정부와 문재명 정부의 어떤 차별성도 보이면서 어저께까지 나온 이야기가 반윤연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윤연대의 어떤 선거공학적 효과도 본다라는 건 봤고요. 그리고 통합정부라는 것은 오늘 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명분 중에 하나가 국민통합정부라는 말을 똑같은 말을 써서 이게 짝퉁 국민통합정부인지 이 부분은 또 이 부분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떤 한 진영에 매몰돼서 했기 때문에 뭔가 여러 진영들과 많은 국민들과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인 것이 약간은 유연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직성, 이걸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정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통합정부는 기본이지만 만들다 보니까 선거 과정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오늘 이후에는 또 어찌 될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초 오늘 모실 때는 통합정부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 부분은 이미 알려진 걸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통합정부론을 이 선거 시점에 내놓은 것 그야말로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김동연 후보는 뜻을 같이 했고 안철수 후보도 뜻을 같이 할 거로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고 저쪽에서 통합정부 얘기를 꺼냈습니다. 쭉 보시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통합정부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통합정부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어제 토론회 할 때 기본소득이 국민의힘에도 똑같은 다른 게 있지 않느냐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니까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잠깐 논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정반대로 제가 볼 때 통합이란 말이 레토릭 수사의 화려한 말이잖아요. 우리 협력하자 화합하자 그런 수식으로 쓰이는 것은 저희들이 말한 통합정부가 아니고 저희들이 말한 통합정부는 정말 국민들이 촛불혁명 때 70%까지 같이 뭉쳤던 것은 온 국민의 어떤 바람이 있단 말이죠. 서로 진영 간에 안 싸우고 경제 문제 해결한다든가 남북 문제 해결할 때 한 진영의 논리로 가지 말고 그래서 그게 국가 발전에 연결되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정에 장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정치권은 어떤 연대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통합정부를 저희들은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이죠. 공동선언을 저는 유심히 봤어요. 딱 첫 마디가 국민통합정부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통합정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우리 정권교체를 하는데 더 좋은 정권교체가 뭐냐면 국민들을 서로 안고 싸우고 남을 핍박하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통합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연대라든가 탕평인사라든가 그다음에 책임행정을 위한 통합정부의 내용은 전혀 없는 겉만 쳐다본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정말 이야기를 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통합정부안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 통합정부안이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반박한 것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통합은 윤석열 빼고 아니냐 그런데 제1야당을 뺀 통합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생과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를 할 때는 정말 여야가 없고 보수 진보가 전혀 따지지 않아야 되죠. 그런 의미의 통합이 아니라 정책의 서로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정도 연합정치도 유럽에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데 좀 색깔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이 대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임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남북정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것은 한 진영이 해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또 진보만 모였어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1야당 2야당 보수 진보가 모여서 하는 걸 대연정이라고 해서 대연정은 쉽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굳이 말하자면 소연정보다 중간에 중연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랬죠. 김동연 전 후보님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중도보수 그쪽과 같이 정책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의미에서 어떤 연합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야당과 대화를 왜 안 나누냐 그런 식의 것은 아니다는 것.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지만 그쪽 진영에서의 통합정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는 아직 전혀 없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분명히 내용은 알아요. 안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행보 운전으로 치자면 자깜빡이하고 우회전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국민통합정부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묘하게 국민들이 많이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어떤 게 진짜 그러면 국민통합정부를 이야기하는 거냐 내용이 뭐냐 이런 논쟁은 앞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 있을 수 있고 또 선거 기간 중에도 이 이야기는 또 아마 작은 논쟁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내놓은 통합정부 안은 얼마 전에 우리 사회 원로들 계시지 않습니까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범윤수님 이런 분들 20명이 연합정부를 만들어라. 너무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윤석열 후보가 되면 또 식물대통령 될 거고 그러니 아예 연합정부를 만들어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통합정부 안하고 결이 같은 겁니까 전혀 다른 겁니까 완전히 같은 거죠. 왜냐하면 통합정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김종인, 윤여준 전 장관 두 분이 정말 동의한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화를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토론 중에 그걸 의총에서 확실히 결의를 해라. 그 이 키다. 실천의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자기 집에 있다 할지라도 정치는 같이 할 수 있다. 공동정부를 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다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바꿀 것이냐. 여기는 심상정 후보까지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걸 결의를 한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초이 말해서 책임 총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요즘같이 총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총리를 확실하게 힘을 갖게 하려면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라. 책임 총리법이 될 수도 있고 국무총리 기본, 권한기본법이 될 수도 있어요. 즉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게끔 법에 박아놓고 헌법을 안 바꾸더라도. 그다음에 국무위원을 재청할 때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말만 그러지 청와대에서 알아서 해버리지 않습니까. 장관들 청할 때. 그것도 국무총리가 해서 책임 총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관한 것도 노무현 DJ 정권까지는 국무총리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면박 정부 이후에 기재부 장관한테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전환 기금 같은 경우도 김부겸 총리가 설득 대상이 아니라 홍랑기 장관이 설득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한테도 예산 기획권을 주자. 이런 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인사도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지 말고 중앙인사위원회 같이 탕평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윤여준, 김종인 두 분들은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통합정부론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아까 원로 두 분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쳐다보고 아마 그분들도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행보를 보고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렇게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된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하더라도 이 통합정부와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절대 유효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송영길 대표 여권의 책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의총에서 결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선거법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헌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될 문제고 지금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거의 180석 가까이 있으면 그럼 책임 총리제 이건 국회에서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법안을 발의를 해 주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통합정부는 간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해 두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정부의 내용이 돼서 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김동연 전 후보 같은 경우가 이번 선거 나머지 기간에 통합정부의 간안화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또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기간에 나온 거라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민주당도 통합정부 안 내놨고 국민의힘도 통합정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승패를 떠나서 이런 통합 얘기가 나오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소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저도 정말 100% 공감을 하는데요. 통합정부라는 것을 그동안에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통합정부를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을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정부조직법 가지고 하면서 인수위원회 없다 보니까 캠프의 사람 그대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진영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가장 확실하게 못 지킨 것이 통합정부거든요.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진영책의 통합정부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그러나 쓰고 있는 것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아까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 과정 중에서 통합정부라는 건 대한민국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엄청나게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도 싸움을 안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치권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전략이나 또 안을 만들 때 타겟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통합정부 안이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쭉 다당제를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단일화하면서 합당까지 같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다당제를 주장해왔던 본인이 거대 양당 구조 속으로 편입이 돼버린 건데 비록 지금 세석밖에 되지 않는 정당이라고 하지만 다당제 구도가 이제는 많이 좀 사라지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그런데도 계속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냐 하면 사실 안철수라는 후보 때문에 세정치라는 것 때문에 다당제는 그쪽 이야기고 실제 다당제라는 것은 이념정당, 정책정당의 존재를 인정하자. 대중정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게 워낙 요즘 이축이 돼버렸는데 심상정의 정의당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시민연대 여러 당들이 있어요. 그런 당들이 사실 정치적 기반을 갖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동연 비례대표제를 해 가지고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자는 건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인지 통합정부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서 대결 구도에서 약간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데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통합정부를 향한 제도화의 노력은 정치권에서 부단해야 되고 그리고 학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통합정부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개헌이 필요한 사안들도 들어있습니까 개헌이 되면 상당히 편하죠. 개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권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개헌이 있으면 결선투표제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단일화시키지 정치권의 정치공학적으로 빠지지 말아라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지켜도 된다. 그런 헌법적 보장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아닐지라도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무슨 중대선거구제라든가 비례대표제를 좀 확대한다든가 아까 말하는 책임총리 법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런 국회에서 노력을 또 하면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위해서라면 임기 1년 단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년만 대통령 하겠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진정성을 믿으십니까 저는 왜 믿냐면 일단 김동연 후보하고 이런 합의서를 본 건 깜짝 놀랐어요. 연도까지 박아놨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 같이 한다. 사실 학술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논쟁의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견하기 위한 김동연 후보의 뜻을 받아들이보다도 그걸 주장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게 뭐 구정치인은 정치인은 굳이 말하기 편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회재반 세력들이 이런 합의문에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동연 후보와의 단순한 1대1 약속이 아니라 그런 개헌을 바라는 사람들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는 집권할 경우 이건 반드시 관철하면 1년 임기 안 한다 할지라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할 가치도 있고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배워서 할 말씀이 좀 많았는데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또 나와주십시오. 민주당의 정치개혁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정부안을 선대위해서 기획하신 분입니다. 정치학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모시고 정치연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백운계의 시사 1번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군요. 공표 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mbs가 2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조사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후보 40, 동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9%, 심상정 후보 2%. 내일 1번지 여론에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지금 여론조사 40대 40 동률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9%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그리고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합쳤으니까 그게 그대로 플러스로 나타날지 아니면 또 항상 흙폭풍도 있고 역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타날지 정말 주목되는군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죠.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